1. 미리보는 오늘의 운세 2019년 10월 28일 무술일에 대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드디어 또 한주가 시작인데요. 이제 갑스럴도 어느정도 좀 진행이 되었죠. 갑스럴을 또 먼저 하고 지나갈게요. 네, 신금이 9일이 있었고 8일부터 해서 약 9일이 지나갔었죠. 그리고 짧지만 정화가 3일, 이것도 지나갔습니다. 현재 저희는 모토의 영향을 받고 있고요. 이 모토는 진누르는 힘이 매우 강합니다. 모토는 큰 산의 물상으로도 볼 수 있는데 이게 갑술이기 때문에 금의 웅덩을 마무리를 짓는 에너지가 굉장히 큰 글자예요. 녹화하는 오늘 당일에 또 지진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지진이 그나마 약한 편이라서 이게 큰 지진은 아니고 에너지 자체가 금을 마감 짓는 운동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에너지를 한번 보시면 기해년이고 갑스럴의 무술일이죠. 시간은 제가 적지 않았는데 청간을 보게 되면 땅이 넓어집니다. 땅이 넓어지고 그만큼 땅의 확장이 이루어지는 운으로 흘러가고요. 오늘 에너지가 다 모이는 날이에요.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 대인관계 이런 부분도 보게 되면 볼씨를 짚을 수 있는 부분, 또 구설수가 최고조에 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말만 엄청 많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결과물은 없는 하루의 연속이 되겠습니다. 이제 갑목부터 볼게요. 본인의 일관이 갑이다. 갑인이다, 갑자다 이렇게 갑목으로 시작되는 분들 계시잖아요. 갑목분들은 오늘 편제가 들어왔고요. 편제가 양지에 앉은 날입니다. 월요일이 운이죠. 긍정적이고 아주 발전적인 하루를 보내실 것인데요. 직장을 다니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프리랜서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경제활동이 굉장히 좋고 성공적입니다. 또 이직을 지금 현재 준비하시고 계시거나 이직을 진행 중이신 분들은 거의 이직이 확실하다. 이런 긍정적인 확정 통보를 받으시게 될 운이 들어왔고요. 또 이직 자체가 뒤집어지기보다는 성공적으로 이직으로 이어지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걸로 예측이 됩니다. 이제 을목을 볼게요. 을목분들은 정제가 임묘지에 앉은 날인데 굉장히 조용한 날을 보내실 것 같아요. 월요일은 보통 결산 업무를 하신다거나 정리하고 마감을 하는 일들을 하시게 될 건데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대규모 인사이동이 오늘 집행이 돼서 발표가 났어요. 그런데 이 을목분들 대체적으로 을목이 강하거나 을목의 영향을 세게 받으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무사히 자신의 자리를 보존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일관들 해볼게요. 병화일관인데요. 병자, 병신일종 많으시죠? 병화일관분들 입장에서는 식신이 임묘지에 앉은 날인데 물건 사고 싶었던 거 요즘 또 무력이 많이 올라오실 거예요. 사고 싶은 물건 이런 것들 장바구니에 계속 까닭까닭 담게 되시고 온라인몰 같은 데 사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마트라던가 평소에 사고 싶었던 아울렛점으로 가셔가지고 이런 쇼핑리스트의 물건을 구매를 하려고 계획을 세우실 거예요. 오늘은 계획을 하시는 날이고 주변 사람들이나 물건들을 또 끌어 끌어 모아서 정말 모으게 되는 하루입니다. 내가 다른 장소로 또 크게 이동을 할 수 있는 날이에요. 그런 물건을 사기 위해서 물건을 사기 위한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의 내가 사고 싶은 거를 사기 위해서 움직이고 일을 하시게 되는 운입니다. 긍정적이죠? 이제 정화 보겠습니다. 정화일관분들은 상관이 양지에 앉은 날인데 오늘은 본인의 말에 힘이 있어요. 말 속에 굉장히 힘이 들어갑니다. 발언에 힘이 붙어서 예전보다 본인이 성장했다는 것을 굉장히 실감을 하시게 될 거고요. 또 조직에서도 이 정화일관분들께 더 큰 업무를 맡기시게 됩니다. 또 실적을 그만큼 요구를 하시게 되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일처리를 하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 억울한 입장에 계신 정화분들이시라면 오늘은 좀 버럭버럭 하셔도 돼요. 그 말을 하시게 되면 상대방한테 먹혀들게 됩니다. 이 말에 힘이 있는 날입니다. 오늘은 싸우셔도 되는 날이에요. 오늘 싸우는 날이에요. 술토는 멍멍이 글자입니다. 그래서 멀리까지 전파가 되는 힘이 있죠. 그리고 무토 보겠습니다. 무토일관분들은 비견이 오늘 들어왔죠. 같은 글자잖아요. 비견이 인묘지에 앉은 날인데 본인의 일도 그렇지만 주변 직원들, 친구, 가족들 특히 회사의 업무에서 발전이 굉장히 없는 날이 되겠습니다. 답답하실 것 같아요. 월요일은 의사소통도 안 되고 심지어 협력도 안 됩니다. 나는 분명히 100장을 복사하라고 시켰는데 이때 직원은 축소 복사를 해오거나 시키지도 않았던 거 아니면 복사를 분명히 100장 하라고 했는데 50장 해왔어요. 다 했대요. 답답하죠. 그리고 평소 잘해왔던 일처리도 굉장히 전체적으로 버벅벅거리고 본인이 관리하는 팀의 업무 실적도 상당히 저하됩니다. 답답한 날입니다. 기토 보겠습니다. 기토분들은 어떤 하루가 될까요? 오늘 겁제가 들어왔죠. 무토니까 음향이 달라서 겁제가 들어왔고 양지에 앉은 날인데 무토랑 완전히 달라요. 오늘 같은 토일간인데 우호적으로 협력을 받고 본인을 도와주려고 주변 분들이 움직입니다. 이게 금전적인 도움도 되겠지만 홍보를 도와준다거나 노동력을 제공해 준다거나 아주 고마운 일처리를 해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기토 분들 중에서 혼자 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거의 혼자서 하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본인의 일을 좀 나눠주세요. 그래서 함께 일하시는 분위기를 만드시는 것이 오늘은 전체적으로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시너지가 크다는 얘기는 혼자 있을수록 운이 안 좋아진다는 얘기죠. 나누세요. 좋아집니다. 하나를 할 걸 둘이서 하시게 되면 1 플러스 1으로 일에 대한 결과도 매우 좋아집니다. 그럼 이제 경금 볼게요. 이제 금일간 넘어가는데 이 경금분들은 최근 좀 주춤했죠. 이제 말이 되면서 인성이 쇠지에 앉은 무술일이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고소고발하는 날이에요. 단기적인 미래를 위해서 내가 뭔가 이제 교환을 하시게 되는데 이게 거래의 어떤 형태가 될 수 있어요. 특히 법문제 법원이나 법무법인 등에 나의 일처리를 맡길 수도 있고 또 고소고발 같은 것을 이제 의뢰를 하실 수 있고 그리고 그럼 법문제가 아니라면 오늘은 대출 신청을 하신다거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부동산 쪽에 청약이라든가 이런 걸 알아보실 수도 있어요. 미래를 대비한다는 거죠. 미래 대비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신금 보겠습니다. 신금 분들은 오늘 정인이 관되지 않는 날인데 주변에서 말려도 그 사람들 얘기를 안 듣고 의견 수렴을 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오늘 일을 처리하실 수가 있어요. 독선적으로 혼자 그냥 무대포식으로 밀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무리하게 여러 가지를 오늘 일을 좀 추진을 하실 수가 있는데 문제는 결과가 미약합니다. 결과가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어요. 흐지부지 될 수가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되겠죠. 남의 말을 안 듣는 날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또 금일간을 했고 이제 수일간을 또 해보겠습니다. 임수분들이죠. 평관이 들어왔습니다. 무술일이기 때문에 평관이 관되지 않는 날인데 이제 갑수러리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실수나 사고를 버릴 수가 있고요. 또 주변에서 내 일에 대한 방해가 많이 들어옵니다. 별로 기분 좋은 일들은 아니죠. 방해를 받는다는 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방해를 받고 또 심지어 본인을 떠보는 말들도 많이 들어서 시비가 생길 수가 있어요. 비꼬는 말들. 본인은 또 그런 일들이 없는데 이상한 소문이 깊쌀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수, 실언 이런 거를 노리는 주변 사람들이 많아서 오늘은 내 주변을 좀 돌아보셔야 되고 보완에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주변에 많이 신경 쓰셔야 되는 하루라는 겁니다. 긴장을 좀 하셔야 됩니다. 적이 많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무토입니다. 무토 분들은 오늘 어떤 하루가 될까요? 정관이 들어왔고요. 정관이 쇄지에 앉은 날인데 남편 결혼하신 분들 많이 보시죠. 제 운세 남편 또 자식 아주 든든하게 응원을 해주고 지지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인 본인을 이제 응원해준다는 거예요. 또 나 자신은 오늘 일처를 되게 못해요. 사고나 실수를 아주 연발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직장에서 이런 수습을 해줘요. 더 크게 번지지 않도록 그래서 크게 일은 번지지 않고 월요일은 여러 가지로 액땜을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크게 다칠 수 있는 거를 하나만 손해를 보고 넘어갈 수가 있는 날이에요. 여러 가지로 아 다행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가 있고요. 어쨌든 개수분들은 좀 막판까지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11월 8일까지 운이 이어지거든요. 이건 깊게 보는 운이라서 전체 운에서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또 전체적으로 일관별 운세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월요일은 정신이 없으실 텐데 모두 모두 힘을 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또 화요일 운세 진행할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은 아시겠지만 실시간 방송 한 번 할 거예요. 학업원과 진로원입니다. 방송시간 맞는 분들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화요일은 제가 서울에서 정모를 합니다. 참석해 주시는 분들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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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